안녕하세요. 섹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제가 또 이 영상으로서 또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오늘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조금 획기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직접 레슨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내가 스스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만든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연습을 하시다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조금 내가 지금 안 보셔 이런 게 맞나? 내가 누르고 있는 운지가 맞나? 또는 이렇게 악기 연습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좀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물어보기에는 또 신세를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확 제대로 된 확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만들려고 하...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1대1 이 색소폰 학교와 여러분들이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카톡 온라인 레슨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색소폰 내가 불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같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색소폰 학교 채널에다가 보내주시고 또 그 보내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저희 색소폰 학교 소속 색소폰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릴 건데 평일 오전 월요일부터 금요일 금요일까지 금요일날 오후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답변을 드리는 그런 1대1 온라인 레슨인데 이게 1년 동안에 이렇게 마음껏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온라인 레슨 1년에 대한 비용이 엄청 비쌀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15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15만 9천원만 내시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제가 색소폰 학교 온라인 카페가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 놓았던 것들 또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했던 것들 그 다음에 또 롱톤, 턴깅, 스케일, 색소폰에 관련된 모든 저의 자료들을 카페에다가 싹 정리를 해놨는데 그 카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1년에 15만 9천원 레슨을 받으시는 분의 저의 회원들에게만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15만 9천원에 한 달 레슨 비도 되지 않는 금액인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카페에 오셔서 등록을 하셔서 1년 동안 등록을 하셔서 관리를 받으신다면 계속적으로 내가 피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그 카페에 있는 여러 가지 또는 그 카페를 보다가 내가 궁금한 강의나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내가 이런 곡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 강의로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한다면 일주일 내로 저희 색소폰 학교에 있는 저희 색소폰 팀이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색소폰 학교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비대면으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 어떻게 생겼나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창에 댓글창에다가 제가 링크를 카페 링크를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댓글에 있는 카페 링크로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는데 이 카페에는 1년 등록하신 저랑 온라인 레슨 하신 분들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식 오픈은 2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등록을 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니까 내가 혼자 한번 해보겠다. 또 이런 관리를 계속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드리고 또 가입하는 절차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외에도 제가 카페에는 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제가 만들어놨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영상으로서 소개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거니까 자, 온라인 강의 1년에 15만 9천원으로 저와 1년 동안 카카오톡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지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서 정말 훌륭한 색소폰 연주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